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GS25의 한 매대, 곧 다가올 빼빼로데이를 대비해 제품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모두 비닐 대신 종이를 활용해 포장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빼빼로데이를 겨냥한 신제품에 비재무적 요소인 ESG를 반영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잘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소비자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계산에서입니다. 롯데재가는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기획제품 11종과 포장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 컨셉트를 내세워 비닐료 포장을 최대한 줄이고 종이류로 대체했습니다. CU는 수제 맥주 붐을 일으켰던 곰표 브랜드를 활용해 곰표 크림치즈 스틱을 내놨는데, 재활용하기 쉬운 크라프트지를 제품 포장제로 사용해 친환경적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지역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들도 등장했습니다. 롯데재가는 제주감귤을 활용해 제주감귤 빼빼로를 새로 출시했습니다. 작년 이천 쌀을 사용해 만든 우리쌀 빼빼로가 완판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자 내놓은 롯데재과의 두 번째 녹업인 상생 프로젝트 제품입니다. GS25는 사랑의 열매, 빅이슈 등 사회적 기업과 협업한 빼빼로를 선보였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인데, 제품 판매 수익의 10%가 사랑의 열매와 빅이슈 측으로 기부돼 빼빼로를 구입하는 것만으로 기부를 실천할 수 있게 기획됐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활동을 앞으로도 확대하면서 ESG 경영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높아진 소비자들의 기준을 따라가려는 기업들의 쟁걸음이 날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규훈입니다.